안녕하세요. 홍인표의 왈왈왈 7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예고했던 대로 중국 드라마 후공견환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선배 모셨습니다. 홍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요즘 이 왈왈왈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아주 70여 편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나긴 장편 드라마를 결국은 다 봤습니다. 이게 후공견환전이 원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공견환전은 이제 2011년 중국 대륙을 강타한 인기 드라마였는데요. 이 평균 시청률이 3.8%를 넘는데 이 정도 하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한, 그렇죠? 이번에 이를테면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한 30% 넘는다고 해야 이제 대박인데 중국은 워낙 TV 채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채널이 25개거든요. 아, CCTV 밑에만요? 네, CCTV만 가지고 있는 채널이 25개니까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채널 중에서 시청률, 평균 시청률 3.8% 이거는 엄청난 대박. 굉장히 그럼 높게 나온 건가요?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3.8%. 보통 대박이라는 게 한 1%, 2% 정도면 대박인데 이거는 초대박이라고 봐야죠. 3.8%. 1%여도 뭐 1,400만 명이 본 거니까. 이것도 뭐 몇 천만 명이 봤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작이 후공견환전의 소설인데요. 소설가가 이제 필명이 리오렌즈라고 1984년생이니까 우리는 84년생이요? 네, 네. 굉장히 적네요. 그러니까 32살이죠. 우리나이로 보죠. 본명이 이제 우셀란이라는. 그러면 스물몇 살에 이 소설을 썼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2007년, 2006년, 2007년에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 아하. 인터넷에서 이게 대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TV 드라마로 바꾸는 건데. 여성 작가고요. 여성 작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만들다 보니까 여성 심리에 특히 밝았다. 우리가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특히 또 그리고 문장이 굉장히 유려해요. 아하. 이분이 보니까 저장사범대학의 중문과를 나왔더라고요. 그 중문과를 나오다 보니까 이 문장 옛날 문어체 이게 굉장히 정통했어요.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 드라마를 보면은 여러 가지 19절이라든가 그런 것들 고사를 인용한 것들도 많던데 그런 것도 원작의 작가가 많이 썼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작의 작가가 TV 드라마의 각본도 썼습니다. 어. 굉장히 재주 있는 작가죠. 재주 있는 작가죠. 얼굴이 굉장히 퉁퉁하게 생겼던데. 굉장히 재주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드라마는 그 청나라 5대 황제죠. 옹정 황제. 네. 그 재위가 1722년이니까 우리나라는 어디쯤인가요? 조선시대에. 뭐 영종조 때. 영종조 때 같은데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1722년부터 1735년까지 13년 동안 청나라를 다스린 황제였다. 이건데 한마디로 이제 옹정 황제 여인들의 암투극입니다. 네. 대부분 실제 역사인물인데 그 사극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스토리와 성격은 상당 부분 작가가 만든 허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드라마를 뭐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지만 또 저희 그 왈왈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드라마를 안 보셨으면 조금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네. 뭐 저기 옹정 원년이니까 1722년이지 않습니까? 이때 황제가 이제 처음 됐을 텐데 이때가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하는 장면 보면은 이제 후궁 간택 장면이 나오죠. 네. 17살에 17살에 견화는 신미장 안 렁룡 이렇게 이제 3명하고 후궁 간택에 참여를 하는데 사실 견화는 뭐 그렇게 후궁이 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머리 숯 채우려고 참가했다 했는데 황제가 황제가 그 드라마상에서 보면은 죽은 자기 황후하고 인상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점을 찍었는데 항상 모든 드라마나 만화에서 여지인공은 원래는 뜻이 없었으나 우연히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견환 신미장 안 렁룡 세 사람이 이제 동시에 후궁이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후궁은 보면은 영객료라고 서북지방의 장군이 있는데 이 동생이 화비인데 일단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이죠. 이 화비가 이제 아주 파워 그러니까 파워어문이죠. 그래서 후궁의 이제 실세인데 여기한테 밑보여가지고 신미장은 뭐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안 능룡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저쪽편으로 가버리고 변심하죠. 그래서 천진난바는 견환이 이제 갈수록 영리한 아니면 뭐 사악한 이런 이제 후궁으로 변해가지고 일일이 그냥 일일이 다 이제 일단 정리를 하죠. 자실의 정적을. 그래서 조금 보면은 이 옥정황계 같은 경우는 영경효가 서북 장군인데 이 좀 심상산타 해가지고 이 그러니까 견환의 아버지가 대리사 소경이라고 지금 우리로 치면은 대법관 정도 되는데요. 아하. 그래서 저 얘기를 갖다 동원해가지고 이 연시 일족을 갖다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화비도 이제 날아가버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부친이 앞장서가지고 이제 영경효를 날리는 데는 앞장을 썼는데 또 다른 정직사도 휘말려가지고 아버지가 문자옥에 걸려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중국 역사에서 이 문자옥이라는 건 참 굉장히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문자옥에 걸리면 그거는 목숨을 갖다 부지할 수가 없죠. 그 글자 하나 잘못 썼다가 이 드라마에서도 연경효가 쓴 사자로 된 말의 순서가 바뀌었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다 잡아가두고 하는 일이 있는 거 보면 중국에서는 그 참 이 한자라는 참 묘하고도 또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무튼 이 그래서 그때 이제 공주를 낳는데 예를 들어 견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죄인이 되어가지고 저기 아주 변방 지방으로 또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져가지고 그리고 궁에서 나가서 차라리 절에서 수행하는 길을 갖다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궁 밖에서 강이 황제 17번째 황제하고 그러니까 옹주 황제 동생이죠. 여기서 과친왕을 만나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알고는 지냈지만 이제 두 사람이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은 기회를 봐서 어디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 드라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역시 과친왕이 멀리 원정을 나갔다가 전사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사한 것도 아닌데 잘못 소식을 듣고 이제 견환은 자기 뱃속의 아이를 갖다 보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략을 써서 황제를 오게 만들어서 황제하고 하룻밤을 자면서 임신을 하게 해가지고 임신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 황공을 하게 되죠. 대부분 약간 약간이 아니라 매우 요즘 막장 드라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도 막장 드라마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황공을 해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귀향에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온 집안이 이제 다시 이제 재계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황후인데 황후가 그냥 여러 차례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치려고 했는데 그걸 다행히 피하면서 오히려 업어치기로 황후를 갖다가 이제 황후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냉공으로 보내는 이런 아주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하면은 황제의 총연을 한 몸이 받게 됐는데 과친왕 17황제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냐면 선택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과친왕이 남자답게 자기가 먼저 독배를 갖다 먼저 마시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면서 이제 그 17황제가 자기 품속에서 죽는 걸 지켜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옹정황제가 붕어하는 거 세상을 떠나는 게 마지막 장면이고 그 다음에 자기 양아들인 황력이 소위 말하는 권륭 황제가 되는 거 황이 오르고 견환은 태호가 되는 거 아주 해피엔딩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무상의 존귀함 영광스러움을 갖다가 견환을 얻었는데 결국 동시에 모든 것을 잃는다. 남편도 잃고 애인도 잃고 친구도 잃고 심지어 저까지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호독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결말입니다. 참 이 드라마에 등장인물도 워낙 많고 하지만은 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요소가 이제 말 그대로 암투극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 중국 황실에 청나라 황실에 보니까 뭐 후궁도 아주 등급이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이 그 사이에서의 정치 싸움이랄까요? 아주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나온 등장인물들과 그런 이제 청나라 후궁의 시스템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제목 그렇죠? 나오는 대로 주인공이 이제 견환이지 않습니까? 견환은 시작은 이제 상제 완상제로 출발해서 완귀인, 완빈, 완비, 희비, 희기비, 성모, 황태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단을 갖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난 석세스 스토리라고도 볼 수 있네요. 석세스 스토리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도 이게 바로 견환의 승진기다. 이게 후궁 견환전이 아니고 이게 딱 우리 회사로 딱 바꿔보면 그러니까 신입 여사원이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적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에 여성시호가 되는 걸 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튼간에 이 청나라 후궁들을 품게 보면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한 겁니다. 관여자, 다뻥, 상제, 귀인, 빈, 비, 귀비, 황기비, 황후 여기도 뭐 만만치 않은 순인데 아무튼간에 시작은 종팔품에서 시작해가지고 정일품 지나서 이제 황후가 되면 황후가 되는 게 마지막 석세스 스토리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후궁이, 우리 같은 경우는 황후가 죽으면 보통 후궁에서 올리지 않고 새롭게 다시 이제 황후를 간택을 하던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뽑습니까? 내부 승진이 많나요? 내부 승진이 많습니다. 그게 아주 참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치열하겠네요. 자리가 빈다 그러면 그렇죠. 자리가 빈다 하면 이거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부 승진했다가 예를 들어서 연상군 어머니 윤비 같은 경우는 내부 승진했다가 워낙 씹는 사람이 많아서 결국은 다시 폐위되고 폐위되고 하는 그런 비참한 사연 이게 왜냐하면 누구가 옆에서 지켜주지를 못하니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황제가 워낙 막강하니까 그걸 갖다가 씹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이런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역을 보면 화비, 영갱노의 여동생인데요. 여기다 화비도 보면 화비, 화기비, 연비까지 올라갔다가 연다봉으로 다시 또 잘못을 하면 또 강등하고 강등해서 그렇죠. 강등해서 아예 강등되면 냉궁에다 갇아버리는데 그 정도가 아니면 숙청 정도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사는 식으로 교육을 받는 이래가지고 강등시켜서 교육받는 그런 이 드라마에 묘사된 그런 후궁의 이런 관리 시스템 같은 거는 실제로 있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건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연다봉으로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신입 여사원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마지막에 죽고 난 다음에 추서를 또 하더라고요. 추서를 갖다가 돈수 귀비로 그러니까 부사장으로 이제 이렇게 추서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명이 같이 입궁했던 입궁 동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수습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 그 뭐야 만군기 한군기 몽군기 그래서 그거를 후궁관택도 한마디로 기수를 민족별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이제 만한 전석 저번에 제가 만한 전석도 설명했지만 그 만주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구가 20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한족을 다스리려면 그래서 이 청나라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만주가 주축이 되고 한족을 갖다가 옆에서 해서 말로는 투톱이라 하고 그다음에 제3의 원군을 몽골을 갖다가 제3의 원군에서 혹시나 한족이 이상한 기미가 보인다면 몽골을 갖다가 끌어들여가지고 무력으로 지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대들은 항상 몽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멘토라고 할까요? 후원자 그룹으로 항상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후궁 입궁 동기 역에도 반영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 견왕 같은 경우는 한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족 한군기 뽑을 때 이 사람들을 다 입사 동기인 거죠. 그래서 황후는 만주족 출신이니까 또 만주족 출신 후궁들을 끌어주고 또 그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왕후 같은 경우는 이 옹정원께 부인 같은 경우는 우라날랍시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만주족이죠. 그래서 이 안능룡 같은 경우는 한족인데 여기는 현령이에요. 아버지가 현령이다 보니까 아까 저기 견왕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대법관인데 여기는 좀 시골의 군수니까 조금 이제 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아버지의 직급 한마디로 빼기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여기도 여기도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인데 여기는 뭐 은수저 정도 되겠죠. 흑수저는 아니고 그래도 안다봉에서 출발해서 안상재 안균 안빈 리비까지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처음에는 견왕하고 손을 잡았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해서 손 끊고 우리가 이제 사내에서 여러 가지 개파 싸움이 있을 때 아이고 이분 따라갔는데 이분 보니까 아닌가 보네 해가지고 또 저쪽으로 가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라인이 중요하더라고요. 라인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라인을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라인 바꿔서 처음에는 이제 다른 홍보보다 출신이 안 좋기 때문에 빛을 못 봤는데 역시 그 후원자인 저 견왕의 도움으로 황제 눈에 들어서 이 친구가 특히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그걸로 상당히 빛을 봤는데 또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은혜를 갚기는 커녕 뒤에서 빛을 꾸밉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이 소심했기 때문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드라마를 전체를 다 놓고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후궁 견환전 말 그대로 견환의 성장과 이렇게 변신과 그 인생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후궁들이 직장보다 더 힘든 게 훨씬 힘들겠더라고요. 힘들죠.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황제의 총야만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황제가 언제 변심할지 모르고 언제 마음이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목숨을 건 처절한 투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저는 재밌었던 게 이 중국 드라마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저는 사실 한자를 거의 잘 모르지만 후궁의 이름을 봉호를 정하는 데에도 이 한자는 황호한 틈에 쓰는 것인데 어디 감히 익을 자를 그리고 그 예를 들면 그 좀 출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이 안 릉용이 뭐 나중에 비가 됐을 때 꾀꼬리 리자를 그 하사를 받는데 이것은 또 굉장히 또 나름 모욕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문화 이야기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드라마는 재밌었지만 저는 제가 이 옹정이 나오는 드라마를 여러 편을 봤는데 남자 주인공은 별로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 인물이 실제 옹정과 닮은 사람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항상 구부장이 저번에도 이 천지예눈과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셨는데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아 그래 마음에 안 들고를 떠나가지고 물론 보보경심에 나오는 뭐 우칠룡하고는 다르죠. 오기룡은 나이가 어리죠. 나이가 어리지는 않고요. 오기룡이 아마 지금은 이제 40대일 거예요. 40. 아니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그렇게 늦게 결혼했네. 30대 후반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오기룡은 무슨 황제의 딸에 나왔던 소유봉 진지봉 그다음에 오기룡 이런 사람들은 무슨 대만의 4대 천왕 그래서 미소년들로 유명했던 아마 그룹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는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번에 그 천지예눈을 갖다가 캐스팅한 거는 옹정 황제가 사실은 44살의 황제가 오르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당시 상황 얼굴 이런 것이 비슷해서 캐스팅을 했다는 거고요. 예. 그 옹정 황제의 초상화를 보니까 좀 비슷한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고 보통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얼굴 이런 걸 많이 따지고 또 우리하고 달리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인재 풀이 많아서 그런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방원역 나오는 사람이 계속 이방원 나오고. 이방원했다 퇴종했다 세조했다 막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이 여주인공 순리요. 이 순리가 이걸로 뭐 완전히 스타덤에 올랐다면서요. 그렇죠. 이 순리는 뭐 아주 유명 배우가 됐죠. 이 사람은 이제 1982년생이니까요. 상하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나이로 36살인가요. 34살이군요. 꽤 나이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무용 전공입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무용을 했고요. 그래서 춤추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춤추는 장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춤추는 장면이 그게 바로 경홍무라는 춤인데. 아 유명한 유래가 있는지. 유명한 춤입니다. 그렇죠. 그 춤을 갖다가 원래는 1분을 갖다 찍으려고 했어요. 찌르려고 했는데 순리가 춤을 추다가 너무 흥이 나가지고 자기가 3분을 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아 이거 괜찮다 해서 그걸 다 살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는 제가 그때 베이징에 있을 때 옥관음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나왔는데 여기서 아주 청순한 주인공 이미지라서 저도 굉장히 야 이거 대단하다 싶었는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뭐 이걸 해서 대박이 나서 인기상을 휩쓸었고 남자 배우고 덩초라고 했습니다. 덩차와 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연기를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그 옹정황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황제가 붕하셨다 한마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서 외치듯이 하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찍고 난 다음에 한참을 어렸다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그거죠. 옹정황제를 갖다가 사실은 처음에는 사랑했다가 나중에는 정오해가지고 결국 죽이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남자는 그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물론 과친하기라는 애인도 있었지만 진정한 남자는 옹정황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잘 됐다 싶은데 정작 본인은 그 아주 대성통곡을 했다니까. 이 배우가 이제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장면은 그 이제 황제가 붕하셨다라고 알리는 그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참 그런데 요즘에 요즘은 아니고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 옹정황제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가 많이 나와요. 그 아까 그 언급했던 그 보복영심도 그렇고 또 공세시목이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제가 중국 드라마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IPTV에 찾아보는데 원래 강희제나 걸룡제는 워낙에 유명하고 화려한 인물들이라서 많이 나오지만 옹정황제는 좀 근래의 현상인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청나라 시대 때 강근성세라는 게 하나 네 글자가 있습니다. 강근. 강의황제 걸룡황제 최고의 시절이다. 그런 것이 아예 사자성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강의황제부터 시작해서 옹정황제를 거쳐서 근룡황제까지 그 150년이 세계 역사상 세계 전체 GDP의 30%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의 막강했던 국부를 축적했던 시기입니다. 중국인들에게 좋았던 옛 시절이로군요. 좋았던 옛 시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차이나 들입니다. 중국의 꿈이다 했을 때 그거는 바로 이걸 갖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21세기의 옹정황제가 되겠다. 이런 걸 갖다가 공공연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분이 시진핑 주석이 이월화라는 소설가가 쓴 강의황제 옹정황제 걸룡황제 3부작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예독했다고 그 얘기를 한 거 있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군요. 그런 배경이 있죠. 강근성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지금 말했듯이 강근성세 강의황제 걸룡황제 두 사람이 화려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낀 옹정황제는 사실은 부각되지 않았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옹정황제가 굉장히 내실을 다졌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강의황제 같은 경우는 69살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9살에 황제 제기해서 60년을 제기를 합니다. 와 굉장히 길었네요. 굉장히 길죠. 60년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다음에 옹정황제는 제위가 13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44살에 제기해서. 걸룡황제는 89살에 죽어요. 89살에서 죽고 이분은 제위를 갖다가 60년을 합니다. 60년을 하는데 60년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일부러 태상황으로 물러나요. 왜 할아버지가 60년밖에 안 하셨는데 손자가 감히 해가지고 자기가 물러나서 태상황으로 3년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럼 강의부터 걸룡까지 130년 정도라고 해도 60년씩 두 사람이 한 거고 옹정황제 13년. 옹정황제는 상당히 짧기는 짧았네요. 그렇죠. 짧았지만 사실은 옹정황제 같은 경우는 이제 44살에 황제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강의황제가 69살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늦게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일도 많이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와서 왜 옹정황제냐. 13년 동안 하루 3시간 이상 자지 않고 하루 16시간 동안 일을 하고 국고를 갖다가 탄탄하게 했다.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의황제가 그렇게 화려했지만 나중에 옹정황제가 황제 오르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보니까 국고에 700만 양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이 사람이 제위를 하면서 4천만 양 5천만 양까지 그 국고를 널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 그러면 거의 한 10여 년 사이에 그 정도로 국고를 탄탄히 해놨다면 어떻게 보면 진짜 내실을 다졌던 것은 옹정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권력황제 때부터는 사실 이제 좀 뭐랄까 정점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리막으로 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탕진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옹정황제는 일중독자라고도 하지만 진짜 내실을 기여한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이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체납세금 이걸 열심히 그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나라에 낼 세금들 갖다가 황족이라든가 군문세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안 내고 어떻게 버티고 했는데 이 옹정황제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냉면황제 넝면황띠라고 해가지고 아주 냉혹한 황제라는 게 딱 이렇게 해서 체납세금 장부 가지고 철저하게 그냥 세금 추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그 홍로몽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조설근이라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조설근 일가가 아주 그냥 이 옹정황제 때문에 완전히 집안이 거들리나버린 건데 옹정황제랑은 무슨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이게 뭐냐면 조설근의 할아버지가 조인인데 얘기가 조인의 어머니가 바로 강이황제의 유모였습니다. 뭔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뭐 가깝다면 가깝을 수 있는 그게 왜냐하면 그래서 굉장히 가까웠던 게 유모다 보니까 유모가 자기 아들하고 그러니까 조인하고 강이황제가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사이에요 이게. 아하 같이 자란 같이 자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강이황제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조인을 갖다가 각별하게 챙겼는데 무슨 요직을 줬느냐 하면 강남 직조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징에서 그러니까 강남에 비단을 갖다가 책임지는 그 자리를 준 거예요. 엄청난 자리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부를 갖다가 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이황제가 남쪽 지방에 갈 때 강남 지방에 갔을 때는 꼭 이 집에 들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이 이제 그러면 이제 황제가 들르니까 이렇게 누추한 데 할 수도 없다 이래가지고 명목상으로는 관청에서 돈을 빌리고 사실상은 자기 집에다가 행궁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이제 아무튼간에 빚을 짓는 거다. 그렇지만 조인 생각에는 이게 이제 황제가 먹는 건데 이 돈이 그 돈 아니냐 해서 서류상으로만 부채를 올리고 집에다 행궁을 지어가지고 강이황제를 모셨는데 이제 옹제황제가 저기하고 난 다음에 장부 가져와 해서 야 너 수천만장 빚졌네 하니까 조인 그때는 조인이 없고 이제 조인 아들로 한번 넘어왔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아주 인정사정 없이 그걸 갖다가 전제사는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설가는 하루아침에 그 부잣집에 부잣집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이제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거지가 돼서 마지막 순간에 쓴 게 바로 홍루몽을 쓰면서 인생이라는 게 일장추몽이라고 슬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옹정제가 이제 네 번째 왕자였잖아요. 강이제. 그런데 뭐 이제 또 사실은 강이제가 물려주려고 한 것은 옹정이 아니었는데 가로챘다. 유서를 조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사실인가. 이게 실성이 있나요. 그게 이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이황제가 자녀가 55명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황자가 35명 공주가 20명인데요. 황자 11명은 그나마 세상을 빨리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24명의 황자 중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황위를 물려받으려고 했는데 24명이 경쟁하려면 굉장히 치열했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시합이 간단했죠. 왜냐하면 제2황자 두 번째 아들을 갖다가 태어나자마자 황태자로 책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황장자. 첫째 아들은 뭐냐 하면 후궁의 몸에서 났고 둘째 아들이 바로 황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황후가 났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이거는 생각해볼 것도 없다 해가지고 황태자로 책봉을 했는데 묵은전은 두 살 때 한 살 때 황태자로 책봉되고 난 다음에 이 황태자가 아버지는 빨리 안 돌아가시고 황인은 안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주변의 신하들이 이렇게 또 부추기기도 하고 해가지고 강의황자가 눈밖에 나서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됐다가 강의황자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생각해보니까 안스러운 게 황장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궁의 몸에서 났 황장자가 라마교 승례를 불러가지고 이를테면 황태자 죽으라고 하여튼 저주를 갖다가 이 몸에 이걸 많이 했어요. 그게 나중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강의황자가 그걸 알고는 쟤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야 해가지고 안 됐다 해서 다시 포기를 시켰는데 문제로는 포기를 시켰다가 또다시 눈밖에 나서 또 이제 폐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영원히 유폐생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데 문제로는 이제 그 두 번째 황자가 아웃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거는 무주공산이 된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강의황자가 죽을 때까지 황태자를 갖다 책봉을 안 했습니다. 자기가 그것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기 24명이 대상이 됐는데 9명이 황의를 위해서 이제 제2황자는 이제 일단 날라가 버렸고 9명의 황자들이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는데 나중에는 보면은 4황자 옹정황자죠. 8황자 그리고 14황자 3파전으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이제 3명 중에서 누구 하나는 이제 황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강의제가 죽었는데 4황자가 등극을 한 거예요. 4황자가 등극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의제는 특히 14황제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14황자. 그래서 강의제가 죽었을 그날도 이 14황자는 사실은 티베트에서 중과르 부족이라는 데서 반란을 이렇게 그 평정하러 거기 갔습니다. 그 14황자는 자기가 직감적으로 자기가 이제 황의를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 14황자하고 4황자 옹정황제는 어머니가 같습니다. 어머니가 같은데도 황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지고 그 어머니는 태우는 사실은 옹정황제가 황제가 되는 걸 못마당하게 생각했어요. 14황자를 밀어준 거예요. 14황제를 밀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4황제는 사실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기른 게 아니고 양모가 되려고 가버린 거고. 14황제는 오랫동안 자기가 길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옹정황제하고 옹정황제의 태우하고는 사이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고요. 아무튼 이제 14황제가 유력했는데 4황제가 됐기 때문에 14를 된 걸 갖다가 10을 갖다가 위에다가 짝대기를 하는 덕금이 위 이래가지고 뭐 뭐 에서 에게 이런 뜻이니까 14황자를 갖다가 유서를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위 4황자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소문인가요 아니면 금고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의 황제가 유서를 갖다가 하나를 남긴 게 아니고 한자로도 남기고 만조로도 남기고 그래서 이거는 유서 조작은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4황제가 황제가 됐을 때 다른 황자들이 수긍을 못했고 당신이 왜 황제가 되는 거야. 상당히 수긍을 못했고 또 민심도 왜 저 사람이 됐을까. 뭐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다. 무난하다. 그런데 강의 황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무난한 아들을 선택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는 옹정황제의 넷째 아들이 바로 홍립이라고 황력인데 훗날의 권룡 황제. 그 친구를 특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손자를. 손자를. 그래서 옹정황제로 가면은 그쪽으로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멀리 내다봤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옹정황제의 죽음. 이것도 뭐 역사의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이 후궁 변환전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보면 이 드라마에서는 변환이 직접은 아니어도 어쨌건 온갖 술술을 써서 사실상 이제 뭐 황제의 죽음을 앞당기는 사례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옹정황제의 죽음에 그런 좀 음모 같은 게 들어 있었나요? 네. 이게 보면은 사실 갑자기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독살슬 아니면 피살슬 이런 게 나왔는데 몸이 불편해서 죽기까지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아프고 나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루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16시간 일하다 보니까 일종의 과로사 아니냐. 하루 서너 시간밖에 안 자면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44살에 황제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초조했던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국녀 하나가 문자 오고로 자기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걸 복수를 위해서 사실은 몰래 궁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그걸 숨기고 이제 궁에 이제 국녀로 들어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시침을 할 때 머리를 베었다. 그거 사실일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소설에 가깝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하여튼 소문으로는 그래서 옹정황제의 묘에 보면은 그래서 그 궁녀가 그 황제의 머리를 베가지고 머리를 들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제의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황금으로 황금 철사로 그걸 갖다가 만들었다. 이런 이제 소문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만 그건 이제 사실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요. 가장 설득력 있는 거는 우리 거기 보면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후반부에 나오지만 이분이 단약을 먹지 않습니까? 이 단약이라는 게 뭔가요?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드라마에. 그 수은하고 유한 같은 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먹으면은 불로장생약이다. 수은을? 수은을. 그런데 그게 수은인지는 모르지만 환약인데 이 약을 드시면은 불로장생한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도교 신선수라고 연관된 거다 해서 도사들이 이게 수 년 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만들었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혹 빠지는 게 이게 뭐냐면 유명한 황제들 한무제 수양제 당태종 다 단약을 먹고 수은 중도로 다 죽었습니다. 아 그건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태종 같은 경우는 수은 중도로 죽었고 물론 수양제라든가 한무제는 제대로 이렇게 죽었지만 당태종 이세민 같은 경우는 수은 중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런데 이 또 단약은 수은하고 유황도 있기 이런 중검석도 있지만 이것도 정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그 유혹을 뿌려서 칠 수가 없는 거죠. 후궁은 많은데 그 신결을 써줘야 되려면은. 그렇다고 해도 수은이 들어있는 거는 그때 그 시절에 몰랐을 테니까.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그게 수은이라고 하면 이게 이거 먹고 당신이 죽는다 하면은 누가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 옹정황제가 황에 오르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공을 세운 공신이죠. 이 융과다. 융과다가 옹정의 어머니인 태후의 뭐 사실은 연인이었다. 이런 것들은 픽션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거는 픽션이죠. 이 옹정황제가 황제가 될 때 도움을 준 신화가 세 명이 있는데 아까 말한 영갱요. 그 다음에 이게 융과다. 그 다음 장정욱이라고. 한족입니다. 융과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주족이고 연갱요도 한족이고. 그런데 이 옹정황제 생모는 효공인 황우고. 그런데 청나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자를 낳아라도 생모가 키우지 않고 다른 후궁이 키우는 게 상례인데요. 양모는 효의인 황우. 효의인 황우가 키운 거죠. 그런데 이 양모 효의인 황우의 친남동생이 바로 융과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융과다하고 태후하고 이렇게 러브스토리는 좀 믿기 어렵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후궁들 중에서 이제 이 화비 연갱요의 여동생은 이제 실존 인물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후궁 있지 않습니까? 이 옹정황제 같은 경우는 후궁들이 이제 시비를 걸 때 이제 자주 낳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중독자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러지 못했을 거다. 이런 게 볼 수 있고. 후궁도 생각보다 적어요. 황우 2명을 포함해서 기록에 남은 거로는 28명에 불과하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적은 거고. 자녀는 이제 신남사녀를 갖다가 두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화비. 화비가 그러니까 가장 그 옹정황제가 사랑했던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1720년부터 23년 사이 3년 동안 아들 3명을 연년생으로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또 옹정황제가 황제가 되자마자 귀비로 체봉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황우의 버금가는 지위였고 3남 1년을 낳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옹정황제가 가장했던 여인은 실제로는 실제로는 견한이라기보다는 이 화비였다. 그런데 이제 물론 드라마상에서는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데 그 사실은 그게 아니다. 실제로 연경요가 숙청을 당할 때 이 화비도 쫓겨났나요? 연경요보다 그러니까 화비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연경요가 숙청이 되어있어요. 그럼 그거는 드라마가 완전히 예수에서. 아니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너무 사실에 맞게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 견환의 그 후궁들 중에서 좀 모델이랄까 이거 특정 인물의 모델로 한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은 뭐냐면은 그 황우가 있는데요. 여기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황제가 뉴호록 그런 만주족에 성을 주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실 견환 같은 경우는 실진물은 아닌데 여러 가지로 맞춰보니까 옹정황제가 이제 황우가 두 명인데 그 두 번째 황우 효성은 황우가 가장 견환하고 맞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냐하면은 효성은 황우가 지금 말씀하신 뉴호록 뉴호루라고 해서 만주로 늑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시를 했고 이 효성은 황우가 또 홍력의 음원입니다. 홍력을 낳은 음원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양음원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런 점에서는 효성은 황우가 가장 가깝다.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나서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고 또 인민일보 이런 데서 논쟁도 있었다고 하는데 평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평가는 뭐 상당히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황제 권력 안에서 후공이라는 게 사실은 칼산을 오르는 것 같다. 그 청청시야를 올리고 거기서 그런데 그 문제는 오르면 오를수록 그 칼날은 더욱 날카로웠다. 이런 상황을 잘 묘사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역시 절대 권력 본건 왕조에서는 황제가 후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후공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후사를 낳는 게 이게 뭐 가장 큰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황제 같은 경우는 후공 하나만 총회 갈 수 없고 후공 같은 경우는 황제를 또 총회를 받아야 모든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모순된 상황을 갖다 잘 그렸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반의 다른 궁중 드라마보다 신랄하게 이걸 잘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다. 또 궁중의 암투를 갖다가 뭐 이걸 갖다가 높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잔인한 측면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건 왕조의 부패의 본질. 아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잘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좋다 하는 거고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은 시청자를 오도할 수 있다. 이게 제대로 역사 고증이 부실해가지고. 항상 우리나라에서도 사극에서 늘 나오는 지적인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은 그 드라마에서 화비가 아주 밝은 노란색 비단을 갖다가 좋아한다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이제 늘 이제 밤중에도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나라 때는 그런 옷을 비롯은 그런 황제, 황후, 황태후만 그런 옷을 입고. 아하 다 복식 규정이 있었군요. 다른 후궁들은 뭐냐면 살부색을 갖다가 입고 있습니다. 살부색. 그리고 또 이제 뭐 그게 이제 의상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비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서찬성에서 나오는 채색 비단이 예를 들어서 총면이라고 있는데 이제 희귀한 곡물이다.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니다. 아닌가요? 청나라 황실이 사용했던 징견채는 모두 강남에서 만든 아까 제가 말한 난징, 수조, 짱닝, 난징에서 만든 비단어를 사용했고 서찬성에서 온 건 그다지 특별한 천이 아니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의 사실 큰 축 중에 하나가 이 후궁이 황제의 동생과 사귀게 되는 이런 설정인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 불가능하죠. 이게 왜냐하면 황제가 처음에 겨남 만날 때는 사실 과친왕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과친왕인 척 했죠. 했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게 그 위치에는, 그 장소에는 황제 말고는 그 어떤 남자도 있을 수가 없다. 애당초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과친왕이다라고 황제가 거짓말을 했던 건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거죠.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건청문이라고 있는데, 자금성에 가보면 건청문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게 바로 외조하고 내정을 갖다가 다르는 경계인데 그 장소는 뭐냐면 건청문 안에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황제가 허락을 받지 않고 남자가 거기에 출입했다가 잡히면 교수형의 차입니다. 그리고 그건 후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청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건청문을 경계를 해서 반드시 황제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금성 까보셨나요? 네, 저 가봤습니다. 가봤죠. 가보면 건청문이 남쪽에 보면 태화전 보셨죠?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 이렇게 된 게 그게 바로 외조라는 거고, 그다음에 내정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게 뭐냐면 안에 들어가면 바로 건청궁이 있고 교태전, 곤영궁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옆에 육궁이라는 게 동서로 붙어있는데 거기에 바로 후궁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청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거고요. 그거는 뭐 대신은 물론이고 황제의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드라마가 인기 끌면서 결국 인민일보도 이 드라마를 분평하고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인민일보가 2013년 9월 그러니까 방송이 되고 한 2년 뒤에 이걸 갖다가 했는데 여기는 한국 드라마는 대장금하고 비교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래서 대장금은 뭐냐면 그러니까 대장금하고 견한하고 똑같다. 왜냐하면 불의를 만났다. 사악한 무리를 만났다. 그런데 대장금 이겨내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착하게 권선징악 권선징악 이걸 갖다 했는데 우리 견한은 뭐냐? 그래? 해가지고 나도 나쁜 사람으로 변해야지 해가지고 또 스스로 더 사악하게 변해가지고 오히려 사악한 사람보다 더 사악하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응징하는 이건 군선징악도 아니고 뭐냐 이거 또 그렇게 보면 드라마의 목적을 궤도로 본다면 문제 삼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인민일보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역사 드라마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은 진실성도 있어야 되지만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후공견안전이 가져온 것은 부정확한 가치관이다. 이기기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사악해져라라는 그렇죠. 시청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이기려면 이기는 게 최고의 진리다. 어떤 수단 방법을 쓰더라도 이걸 걸어준 것 아니냐. 요즘 말로 하면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던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실은 제 생각에는 대장금보다 현실감이 더 있지 않습니까? 후공견안전이 드라마가 반드시 그렇게 무슨 교훈을 줘야 되는 건 또 아닐 것도 같은데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인민일보는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당기관지죠. 구시 실사 구시의 주말인 구시가 2014년 1월 그러니까 한 넉 달 뒤에 무슨 말이냐 인민일보하고 다른 관점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견한의 명예를 회복해 줬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사실은 이 견한전이라는 게 업무를 칭상하거나 무슨 투쟁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청년 그러니까 젊은 청년의 이상의 부품 그러니까 순진 천진난만한 그런 사람이 정말 본건 사회에 힘들게 생존하는 그래서 생존해서 결과적으로 본건 사회에 썩어빠진 본질을 폭로했다. 그래서 견한이라는 어떤 젊은 여성이 이상과 이렇게 꿈을 갖고 있던 순수했던 여성이 이 본건 사회에서 점점 사악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썩어빠진 본질을 폭로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구시는 뭐냐면 시청률이 최고의 진리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오히려 거기서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시청자들 많은 대중들이 좋아했다는 걸 우리가 착안해서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다른 이민일보가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를 소재로 해서 옹정재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해 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중국에서 창업붐이 한창인데요. 그래서 혁신 창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경제 얘기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선배 수고하셨습니다. 구부장도 수고 많았습니다. 구부장도 수고하셨습니다.